지금 했는데 더 궁금한 건 저기 신혜기 중에서 춤추신 여자분의 정체요. 진짜 나도 깜짝 놀랐어. 수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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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댄서만 앉아계신 거 아니었어요 혹시? 아니요 아니요 일반 일반 신혜기 놀라지 않으셨어요? 네 아니요 원래 웨이브 좀 하시죠? 엄청 아까 엄청 추시던데. 원래 댄서 출신이라고요? 그게 아니라 그냥 댄스팀에 잠깐 있었어요. 그게 댄서팀에 있는 사람이 댄서 댄서들이 모이면 댄서팀이 되는 거예요. 오빠는 저런 거 못하시죠? 절대 못하시죠 저런 눙글눙글. 저거는 못해. 최종 결과! 모르겠는데요. 공개! 주세요! 자 새롭게 해석한 핑미와 미친 거니. 자 잘 들었습니다. 결과! 결과는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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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